전남 내린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지역 농작물 침수 면적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279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고 축구장 390개가 넘는 면적에 해당합니다. 농작물 품목별로 보면 벼가 255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남 지역 침수지에 대한 퇴수 조치는 완료됐지만 경기 북부 등 나머지 시도에 대한 집계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